시원하다 시원하다 계속 시원하게 해줘야 돼 엄마가 어 누가 보면 여름인 줄 알겠다 누가 보면 여름인 줄 알겠어 네? 더위를 잘 타가지고 시원하다 나 진짜 좋았대 무시즈가 최고야 물 드시면 뭐 닦아도 쓰는 거야 닦아줄게 이렇게 지내라 새끼 족가야 꼬이 걸어 꽉꽉 얇노게 이거 이거 좋아하는 걸 먹으면 하트가 나온다고? 어 디딤돌 그린 거구나 대단하시네요 굿이에요 굿 굿굿 어? 뭐라고? 에 에 에 굿굿굿 해봐 굿굿굿 굿굿 굿이에요 굿이에요 굿 굿굿 굿굿 해봐 굿이에요 굿굿굿굿굿 굿굿 굿! 굿굿 굿굿 굿ona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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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굿굿 굿굿 나 원래 이렇게 하고 난졌다 맞아 맞아 얘 누렇게 하고 간 적 있어 응 진짜야 상해리는 어디있어 해리 해리야 해리가 무슨 반 됐어 해리는 무슨 반 됐어? 한계반이에요 우와 애들아 해리 목소리 들었어? 진짜 씩씩해진 것 같지 않아? 해리야 너랑 같이 만난 친구들이 밥솟히고 있어 해리는 애기 때 복숭아뼈 먹어가지고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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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 먹어서 복숭아뼈 있잖아 씩이 딱딱해서 약간 부드러워서 꼭 이렇게 씩이 먹었더니 엄청 부드러웠어 그랬었어? 쩨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뼈가 됐잖아 근데 해리는 엄마가 그때 복숭아씨 안 먹어서 병원가서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해리는 애기 때 안 먹었어 한 번은 먹었거든 그래서 조금 납작한거야 어 맞아 해리는 기억나지? 두 번이나 먹었지 두 번이나 먹었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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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씨 먹었을 때 맛이 어땠어? 엄청 부드러워 먹었더니 점점 씹을 때마다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졌어? 근데 지금 단단해졌지 그래서 씩씩하고 튼튼한 아이가 됐잖아 오늘은 테리 병원 가서 복숭아씨를 넣을거야 그러면 테리도 이제 키 크고 이제 그럴 수 있어 나처럼 빨리 키 커? 키 천천히 크지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지 테리가? 누가 만들었다고 했지? 우와 피노키와 맞아 아직 로봇이여서 그렇게 빨리는 못 크고 천천히 천천히 클거야 테리도 와봐 머리카락 안 자라지 테리는 니께 로봇이여서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그런데 실 같지 않고 머리 묶을 때도 실 같지 않아 머리카락 같지 그리고 어떻게 실이 묶어진거야? 이렇게 테리는 머리 묶어잖아 어 맞아 머리카락처럼 정교하게 만든거지 좋아! 바닷가에 바닷가에 갔잖아 근데 상호할 때 묶여서 피노키가 사람으로 됐잖아 테리도 그렇게 꼭 되면 좋겠다 샤워할 때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? 어 샤워할 때 테리는 글쎄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아직 로봇이니까 좀 이해해줘 에리야 알았지?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사람 같다고? 진짜 사람 같다고?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로봇이는 다 기능이 되지 삐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 그거는 가짜로봇이지 테리는 진짜 로봇이고 귀 안에 봐봐 까맣게 보일거야 까맣게 까맣게 보인다 조금 귀툭해 입술을 어떻게 한거야? 입술? 정교하게 만든거지 그러니까 박사님이지 안구를 어떻게 만든거야? 정교하게 만들었지 와 신기하다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어딜 들어가? 아니 눈을 붙였잖아 근데 머리카락 같지 않아? 짧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박사님인거야 손눈썹도 했구나 어 손눈썹도 했지 사람처럼 해야되니까 손눈썹에 붙였어 눈구멍이 자른거야 어 잘라가지고 눈도 넣고 조립하고 그런거지 눈 잘 안 깜빡거리지 눈 잘 안 깜빡거리지 원래 사람은 깜빡깜빡 잘하잖아 테리는 로봇이라서 눈 잘 안 깜빡깜빡해 고장났다 고장났어 테리는 테리가 잘못을 좀 이해하고 그런거 있잖아 테리는 로봇이라서 그런 감정이 별로 부족해 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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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씨 처방해주셨어 약으로 먹는거야 약이 박숭아 맛이야? 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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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아